여기가 아니었나? 아까 거기가 맞나? 여기가 맞나? 한 번 다시 가볼게요 힘내 힘내 지쳐가지고 이렇게 컥컥거려 어 뭐야 이게 맞나봐 이상하다 아까 여기서 내려온 데인 줄 알았는데 탑 무선통신탑이나 극초단파 중개국 아 탑 탑이 어디 있어 근데 뭘 보고 탑이라고 한 거지? 모르겠지만 일단 가봅시다 음 그래 아까랑 느낌이 다르네 어 배배님 어서와요 으이샤 으이샤이샤이샤 으이샤이샤이샤 나 왜 거기서 아까 거기서 배를 탔다고 생각했지? 아닌가 그럼 뭘 착각한 거지? 아 어쨌든 그쵸 하다가 막힐 때는 역시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아 이거네 이거였어 하하 가브리엘리엠 어서오세요 연희숙이님 반갑습니다 W로 노를 젓고 A와 D로 땜목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 W 으이샤 그렇지 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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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얼른 가자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송신탑 저건가 저건가 보다 근데 왜 일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야지 그러네 오왕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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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보여 오왕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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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있어서도 인사는 안했으니까 지금 인사하는거지 오왕개 으으우 깜짝이야 저 뭐지 저 저 태양꽝 같은 저건 뭐지 묵시록의 전조래 이상죽은 내 머리만 이길 바래야지 아유 뭐야 유튜브 버퍼 심하신 분들은 카카오티비로 오십시오 카카오티비에서 왓섭 또는 왓섭 공포라디오 또는 공포라디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뭐야 뭐야 왜 왜 왜 오 죽어 죽는 줄 내가 뭐 잘못한 줄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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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레프팅 레프팅 동강 레프팅 금유차기 가자 아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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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야 아야야야야 이거 VR로 하면 재미있겠다 그쵸? VR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애요 어 뭐야 나쁜놈들 이 나쁜놈들 이 나쁜놈들 오지마 하! 젠장 이리와 이리와 제 인생들 이리와 님들 님들 님들을 납치해 갔던 놈들이래 님들 there 그들 나갈끼여 컬트 모드지만 님들 님들은 님들의 죽음을 벌하게 신이 그녀가 죽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쪽 이겨둬들 그 놈들은 님들이 아기를 가지고 it 신에게 안 갚아 아이가 없다는 걸 알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? 나는... 린? 지금 구하러 갈게 아이가 시체야 막내떠르 오오오오오오 여기 너무 길어 여기 적당히 좀 하지 편집하고 더빙하라고요? 아 안돼요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건 실시간으로 편집해야 제맛이죠 안 그렇습니까 미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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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냐라 카메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겼네 또 보내 ций 전설임이 저기! 뒤로! 그냥... 그냥...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거 뭐야 꼬칭이 꼬칭이 저거 어떻게 올라가 나 또 헤매는 겁니까 길이 있어야 어딜 가든가 말든가 하는데 길이 안보이니 어떻게 하려는거야 이거를 옆길 있나 옆길 어이 이런 이런 짐 짐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생각이 안났을까 이렇게 어지러우면 갑자기 이 게임을 할 힘이 안생긴단 말이지 HP를 지금 거의 반이상을 소모했어 여기서 아니 아무리 처음해도 말이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혀있으면 옆길이라도 있을거란 생각을 왜 그냥 딱 대놓고 길만을 원했을까 내가 진짜 안심합니다 안심해 고맙습니다 켈데로스님이 백개를 온 우주에 힘을 모아 피치피치 후루랄 샤랄라 기모띠 뿜뿜 후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성님 오늘도 힘내셔서 해내지 마시고 게임 잘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피치피치 후루랄 온 우주에 힘을 모아 감사합니다 켈데로스님 고맙습니다 기모띠 뿜뿜 오 갑자기 힘이 불 끈 흐흐흐흫 힘이 불 끈 솟습니다 갑자기 엔딩까지 달려봅시다 오늘 엔딩 볼 수 있겠지 설마 아 11시가 가까워 오고 있어 11시의 꿈은 무산되는 것인가 야아 피치피치후로랄 그때 그 저 저기 해주신 분이 후원해주신 분 닉네임이 피치피치후로랄 뭐였는데 그래서 내가 피치피치후로랄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쓴거에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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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걸 내가 그걸 또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가끔씩 그걸로 노래 불러요 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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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춤추면서 노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는 그는 그 엄마인가요?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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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엄마인가요? 그는 그의 엄마인이요 그런데 나는...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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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... 그는... 스케일을 이만큼 이런 스케일을 다 깨야 나갈 수 있어, 엔딩무 볼 수 있어. 이런 느낌. 뭔 소리야.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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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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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고맙습니다. 어휴 깜짝이야. 어휴 휘동수님 감사합니다. 섬님 화이팅 하시면서 휘동수님께서 꼭 100개 선물. 피치피치 호로라 김원띠 뿜뿜 고맙습니다. 여기 수영장 같죠 여기요? 어휴 이 차 안보여 여기 있다 여기다. 나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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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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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휴 휘동수님. 켈베로스님. 백기 선물 고맙습니다. 온 우주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장기였습니다. 장기였습니다. 저기로 가야 되나? 어휴 휙 후어어어어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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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카메라 꺼지면 끝이 아니라 온통 암흑의 세계겠죠 당겼는데? 어디로 가야되지? 깜짝이야! 뭔소리야? 왜왜왜왜 여기 아닌데? 어디서 그런거야? 제식과 제식과 어딨는거야 여자화장실? 남자화장실이고 나 여자화장실 간거였어? 여자화장실 옆에 길이 있나? 어이 그르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고맙습니다 주인공 욕했어 문 열어 주셨어 고맙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요 뜨뜨리 고맙습니다 이게 다인가요? 이게 다인가요? 장기있죠? 여기는 건가요? 제발 에이 어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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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꺼내줘! 문이 다 닫혔어 엑시트 닫혔고 어디로 가는 거에요? 어디로 가는 거에요?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?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리 와 있네 으으우 그거봐 피, 피 비 핏핏피 엉긴 피 그녀의 신발에서 떨어져 나와 아니 그냥 빗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거봐 피, 발표되지 않았어 가자 가자 흥행 고우 피하라 바다 천천히 고우 왕 하 신지 . вообще 왜 왜 왜 왜 왜 . . . 우리 인민아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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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긴가? 그녀를 되찾으려고 하겠어 저기 저거 어... 저기 저거 아 이게 죽였어? 아 내가 죽었잖아 오잖아 우리가 남았다고 우리가 가라고 오우! 뭐지 쟤는? 야,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길을 까먹었잖아 허허 저긴가? 이 길을 까먹었잖아 잘 오고 있었는데 어휴, 취미지님 감사합니다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잘 오가요 피치피치 호로랄 기문띠 뿜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디야 길이 또 문 문 문 문 잠겼어 여기서 나왔나? 이렇게 해서 갔나? 으흠, 자꾸 놀래죠 어, 여긴가? 여기가 보다 어휴, 찾았다 서한 다시 학교인듯 아 여기 여기 미로잖아 여기 왠지 처음하는 거지만 미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꿈을 꾼거 같아 미로를 가는 꿈을 꾼거 같아 아 진짜 놀랬다 이거 제시카 거기 있어? 안녕 잘 된 것 같아 이상한 기분이야 입력하고 있는 거 보여 돌아봐 에이 돌아보면 돌아보면 제시카 있을 거잖아 그래 헤헤헤헤헤헤 아아 그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어 장소가 계속 바뀌는게 주인공의 환각 예 환각 흠 흠 뭔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지금 환각 증세로 그 지금 어렸을 때 그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시면 스토리 두 개를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보다 2가 더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무서운 거를 떠나서 1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뭐 그냥 뭐 둘 다 그냥 그냥 거기서 거기 어차피 이게 갑투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는 가질 수가 없네요 잔인한 건 뭐 원이나 투나 둘 다 잔인하고 열리지 않는다 어떡하라는 거야 또 들어가야 돼? 왜 열어 여기 또 안 열렸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또 어 여기 열렸다 아닌데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아하 계속 또 얘기해야 돼? 출발 ồng금 빈ANNA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대요 캬 오오오오오오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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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흡 흐흫 흐흫 흐흕 흫 흐흫 Stephanie Bardu 딸 궁불난해 아직도 열리지 않는대요 아 저게 열리있구나 문 열어주세요 다 컴퓨터실이야 무서운게 아니라 이게 너무 피곤하고 갑자기 어지럽고 이러면 열이 훅 나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기다려 어? 뭐야? 뒤에 있었는데? 어? 어? 도 parade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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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